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특급사랑 천만전자 오늘은 한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알죠? 디램 가격이 좀 뛰고 있는데 왜 증시는 주가는 왜 주가는 왜 형편없는지 3점보다 오히려 SK가 더 상승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면은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막 뛰고 있잖아요 그러나 국내 반도체 빅2 삼전과 SK하이닉스 주가는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삼전보다 더 오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끌리는 거죠 그 19일에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해서 7천원이나 올랐어요 와 7천원 5.56%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13만 3천원을 기록한 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서 186만주 43만주를 사들인 거예요 그 반면에 삼전은 500원 올랐죠? 500원 올랐는데 그 500원도 참 재밌어요 0.61%인데 8만 2600원에 마감을 했고 장중 떨어지다가 1.3% 떨어지다가 올라간 거죠 막판 이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3만주 28만여주를 팔아치우면서 매도 공세를 펼친 거예요 매도 이쪽은 매수인데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죠 최근 반도체 업계는 디램 가격 상승을 필두로 한 업한 기대감이 커요 뉴욕 증시에서도 라이벌 반도체 업이면 마이크론 주가가 2.89% 올라서 88.54달러로 마감을 했고 그 전날 CT가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좋고 수급 불경인으로 해서 21년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마이크론에게 행복한 날이 다시 왔다고 언급한 것이 주가를 확 밀어올린 거죠 그래서 뭐 금융투자 연구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디램 현물가가 저점 대비 48%나 상승했고 현물가와 고정가의 게리가 26%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공급 제약과 가격 프리미엄 효과로 디램 고정가격 상승폭이 예상을 상의할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현물가격 상승은 반도체 업한 개선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반도체는 대개 현물이 아닌 고정가격으로 거래되는데 현물가가 상승하면 고정가도 같이 상승하는 거죠 3.5와 SK 하이닉스 모두 메모리 반도체 강자들이잖아요 그러나 디램 가격 상승에는 다 소식에는 좋은데 왜 3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유독 더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왜 그런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걸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두 업체의 매출 구조 영향이 커요 SK 하이닉스는 디램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1조 9천억이었어요 31조 9천억 디램 매출이 23조 1500억으로 약 72%를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디램 가격 하락 시에는 디램 매출 비중을 낮추는 것이 고민이겠죠 그리고 3전도 디램을 생산하잖아요 글로벌 점율로 보면 3전이 43%고 더 높아요 SK는 디램 점유율이 한 30% 정도 추정되고요 그런데 3전의 경우 매출이 뭐 CE 있죠 가전, IM 모바일, 반도체, DP,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사업부에서 고로 발생하잖아요 매출이 디램은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일부예요 이렇다 보니까 디램 가격 상승세가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주가도 더 빠르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최근 디램 가격 반등 최대 수의주로 SK 하이닉스를 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 투자 연구원도 부품 공급이 부족해서 추후의 양이 증가가 제한적이라면 피해 상승, 필요한가 프라이스죠 가격의 상승이 전사 실적에 빨리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한 거죠 반도체 대형주 중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선호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인텔 랜드 사업부를 약 10조원에 인수한 것도 투자 심리 개선 포인트예요 반도체 업한 개선 사이클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 2위 지위를 공고히 한 만큼의 더 큰 수위를 벌고 있는 것이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뭐 증권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 랜드 산업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고객들의 재고 축적 수익 등으로 예상 대비 양호한 수급을 보이고 있다 그 랜드 산업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올해 3분기에서 2분기로 당겨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디랭 가격 상승에 랜드 업한까지 턴어라운드까지 겹쳐서 실적이 더 상향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반면에 3전은 미국 테사스 주의에 막 강력한 한파로 인해서 정전 사태도 발생하고 공장이 멈춰져 있으니까 약간 좀 차질이 있잖아요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 저는 그런 소문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SK가 3전보다 약간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SK 쪽으로 많이 물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곧바로 이게 효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SK하고 3전하고의 가격 차이가 있고 주가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좀 날개를 많이 달 것 같습니다 3전보다 3전은 골고루 하지만 SK는 거의 디랭 쪽으로 물방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랜드까지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업의 차이, 매출 구조의 차이도 있고 지금 디랭이냐고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이 슈퍼사이클이 과연 누구한테 더 유리한 건지도 한번 잘 따져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정확하게는 정확한 내용이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전자였습니다 ahlen l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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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